오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낮방송 4시간 하고 저녁방송 4시간 하고 아침에 눈이 안 떠지더라니까 오늘 방송 쉴까 했는데 보니까 이거 얼마 안 남았더라고 슈퍼 챔피언스 가기로 했는데 게임을 이렇게 밖에 안 하니까 가겠냐고 게임 그래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공식 경기 하려고 켰습니다 근데 나 솔직히 롤 하고 싶긴 해 아 요즘 롤이 이렇게 재밌냐 어제 탈론 너무 재밌더라 아 피파 패배시 바로 롤고 패배하면 바로 롤 하러 가는 걸로 다음부터 무승부 5월 패배시 롤 비겨둬 롤 무조건 이겨야지 피파 하는 걸로 더러워 너무 더러워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상대팀 좋은데? 못 이기겠다 졌다 손캐 듀오 어떻게 이기냐 어? 루카스 모라 야 씨 졌다 이거 어 롤 준비하자 아 저 절대 일부러 안집니다 중요한거 야 키렉 어 이건 먹었다 아 이건 손흥민은 못막지 이거 왜 막냐고 와 와 어 이거 못막는다 아니 어 이거 못막는다 아니 아 이게 왜 안들어가 으아아아 사이드 열렸죠 가보자 굴리트 들어와라 굴리트 굴 수고 어? 수고 어? 야 우리 연기자들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연기 수준급이야 아 하하하하 어 이거 먹혔다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이걸 왜 막아 아 아니 우리 팀 수비 잘한다 저 열심히 하는거 보이죠 절대 막 일부러 죽거나 이런거 행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공정하고 깔끔한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해서 상대가 잘한걸 칭찬해주고 상대의 이 멋진 슈팅이 골로 연결되지 않았다는거에 좀 슬퍼할 뿐이지 우린 지금 멋진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존나 멋지네요 진짜 어 어 아 카세리스 존나 빠르네 아 아 쟤 왜케 좋은거야 아 아 모르겠다 아우 야 까비 아 어떡하지 아 이걸 어떻게 어 이건 기회다 야 이거는 산성비가 내리는데 좋았다 아 미넨 강하다 아 쏙 또 열려 어 아 아 님들 아 저 진짜 페네틱기 열심히 찰겁니다 어 나 진짜야 나 진짜 열심히 차 간다 아 이거 왜 가만히 있어야지 자 집중해 집중하면 오히려 지을수도 있어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 어 어 야 그걸 야 뭐야 어 야 그걸 야 뭐야 오케이 흠 아니 이제 지을때됐다 진짜 느낌온다 1759 찐 고수의 향기가 납니다 어 오케이 연장전 으아 팀 봐라 이건 져야지 무과금인데 저건 못이긴다 자 피파는 손게임이다 증명해 주겠어 아니 현실게임이지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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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잇 이야아 아 나이스 아 아 아 나이스 아 아 아 아 이걸 왜 불어 정당한 태클인데 씨 아 될거 같은데 이거 진짜 될거 같은데 아 나이스 수비 지겠는데 지는건가 드디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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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진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농담 아니라 이거는 진심을 따니시... 아잇! 아 나갔다 이거! 아 나갔다 이거! 와...이게 들어가네 아! 아... 아...까비...아잇 아니!!! 아!!! 간다! 잇! 하... 좋아요 여러분들 어느덧 3연승입니다 저 피파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슈챔 갈듯 야 근본 잉글랜드 정말 이젠 어...실때가 됐지 않았나 자...감보자 그의 패스 하나하나에서 정말 그 뭐랄까 어... 아 장인정신이 묻어나오네요 패스가 야 이거 못막지 이거 못막... 야 이거 못막지 이거 못막는다 진짜 온우주가 나를 도와주... 아니 사이드 열렸네요 또 아니 왜 수비가 이렇게 텅텅 비어있어 슈퍼챌린지 어떻게 가신거에요 이팀으로 오케이 게임이 잘...잘 되냐 이상하네 게임을 원래 잘하는가 그렇긴 한데 어 이쒸가 넣었네 이거 아 이거 일부러 그런거 아님 아 이거 일부러 그런거 아님 진짜 알아 나 이거 디디 분명 디디했음 어 서역 아 이게 tower 아 formation 아이씨 에이씨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...? 하아 아니 씨 아니 이게 왜 또 열리네? 선생님 나오셔 나오셔야 돼 에랄 모르겠다 또 이겼어 또 이겼어 와 지질 않네 피파 어떻게 해야 지죠? 아니 승격하네 이제 한 번 더 이기면 아니 아니 어이가 없네 아 이건 팀이 너무 좋네 패배하기 딱 좋은 날씨네 아 이거 먹혔다 이거 아 이거 먹혔다 이거 이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드디어 롤세주가 드디어 왔는가 내가 자네만을 기다려왔다네 내가 롤을 켜주게 해줄 수 있는 실력짜리 기다려왔다네 나 롤 할 수 있는 거야? 할 수 있는 거야? 왔어? 안돼! 그만 잘해! 아까 보셨던 그 실력은 뭐야 아까 아까 뭐냐고 막으라고 왜 못 막냐고 에라이 아 이거 왜 들어가냐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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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